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생명과학 1 개념형 모의고사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얘기했고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병행하라고 소개를 좀 했었어요. 이것만 이제 독자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호랑이 디자인을 많이 쓰죠. 개념용 모의고사는 수능 문제 20문제 중에 개념용 문제가 13문제가 있어 추론용 문제가 7문제가 있고 이건 다 아시죠? 이 개념용은 아주 쉬운 교과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추론용은 가계도, 돌임변이, 막전이, 세포매칭 이런 것처럼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어려운 문제죠. 개념용 모의고사는 이 개념용 열쇠 문제를 집중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열쇠 문제 개념용으로 구성된 총 50회분 모의고사입니다. 양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이것만 잡는 모의고사를 만들었느냐. 추론용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위권과 최상위권, 주위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우리가 이 개념용 모의고사는 일단 고2 학생들은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어. 고3이나 안수행이 하는 거야. 수능 타겟인데 수능 문제가 개념용 열쇠 문제와 추론용 일권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 이거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 이거지. 이거는 확실하게 공부 조금만 해도 다 잡을 수 있어.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도 틀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여유 있게 풀다가 시가 부족해서 추론용을 또 아예 못 푸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돼. 자, 우선 쉬운 개념용 열쇠 문제를 확실하게 잡으면 3등급이 확보가 가능해요. 개념용 열쇠 문제가 배점이 2점짜리고 추론용이 3점짜리 아니야. 개념용도 2점짜리 3점짜리 다 있고 평균 2.5점이야. 추론용도 2.3점 다 있다고. 그래서 이거 열쇠 문제를 잡으면 32.5점이 나와요. 그리고 여태까지 3등급 커트라인이 대략 한 35점에서 37점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열쇠 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나머지 7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로 찍어도 1번이 됐건 3번이 됐건 5번이 됐건 하나로 찍어도 하나는 맞겠지. 그러면 3등급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 추론용 7문제가 다 어렵지 않아. 이 중에 하나는 정답률이 60%, 70% 그래. 그거 하나 풀고 나머지 찍어서 두 문제 잡으면 확실하게 3등급이 확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념형 열쇠 문제를 잡아서 3등급을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때? 생명과학 1이 3등급까지 잡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근데 우리의 목표가 개념형 열쇠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서 3등급 이거까지만 목표가 아니잖아. 우리는 2등급, 1등급 만점 받아서 아주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개념형 열쇠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데 빨리 푸는 게 중요. 알겠어? 그래서 개념형 열쇠 문제를 아주 빨리 풀어버리면 뒤에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추론용을 잡으러 갈 수 있다고. 추론용은 어렵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한 2분 걸리고 보통 3분 걸리고 5분, 6분, 7분 걸리는 문제들도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념형 열쇠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서 고난도 추론용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2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보통 내가 추천하는 거 개념형 열쇠 문제를 정말 내가 1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5분 후에 풀라 그래. 즉 한 문제당 30초, 2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2등급 정도 목표다 그러면 7분. 아무리 느려도 10분 이내에는 풀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빨리 풀어야 나머지 20여 분 동안 추론용 7무제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구성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개념형 열쇠 문제가 쉽긴 한데 이거를 실수 없이 여기서 틀면 안 돼. 하나라도 빠르게 이렇게 열쇠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참 개념 공부를 다 해도 자꾸 까먹거든요.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오케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을 까먹지 않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감히 아주 날선 채로 유지한 채로 빠르게 풀어내는 거. 이걸 50회 정도는 해줘야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제대로 전략을 갖고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2등급 이내 확보가 돼요. 알겠죠? 이거를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선생님 아이디어였어요. 개념형 모의고사. 내가 아마 최초로 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생명과학 선생님들도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또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 뭐 물리니 화학이니 지구과학이니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꽤 많은 다른 선생님들도 이걸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거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좀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박난 그런 모의고사 프로그램이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설문조사하면 이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알겠죠? 선생님의 연간 모의고사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영상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되는데 단계별 모의고사가 있고 실존 모의고사가 있어. 단계별 모의고사는 12월, 1월부터 쭉 단계적으로.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13문제짜리. 3등급 이거 확보하기 위한 게 기본 목표야. 그 다음에 2월달에 16모의고사가 나와. 상크스와 함께. 16문제야. 그래서 이 개념형 13문제 플러스 중난도 3문제까지. 이거까지 완벽하게 하면 이제 3등급이 확정이 됩니다. 알겠죠? 2등급 이내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3월달에 출원용 모의고사. 어려운 고난도 출원용 4문제만 집중을 해야 하나 하는 거. 그리고 6월달에 18모의고사. 최고란도 출원용 2개 빼놓고 나머지. 이 정도 되면 2등급, 1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쭉 단계별로 발전에 오고. 그리고 7월부터는 실전모의고사. 20문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최고난도 문제까지. 이게 총 4개 시즌 24회 분량으로 쭉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중에 가장 첫 단계가 개념형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2026. 이번에 개념형 모의고사는 작년에는 40회였는데 올해는 50회로 늘립니다. 왜? 인기가 더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더 풀리고 싶어요. 막 요구가 엄청납니다. 선생님 모든 모의고사 중에 가장 많이 팔려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효과가 짱이거든요. 쉽다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그래서 10회분 늘려가지고 50회까지 됐고요. 9개년 평가원 기출과 6개년 교육청 기출 베이스로 조금씩 변형해서 내가 다 믹싱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개정 이후 경향에 맞게 선별. 그리고 지난번 2.4 평가원 기출 문제의 경향에 맞게. 좀 자료해석형 함정 지업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신규 추가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려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변형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낯설게 보일 수 있도록 이걸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이거 다 아는 문제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배치를 바꾸고 보기를 바꾸고 그림을 좀 바꾸고 구성을 바꾸잖아. 그러면 실수 없이 시간 내에 푸는 거는 완전히 다른 훈련이 되는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대상. 뭐 다 앞에 얘기한 거야. 수능 타겟. 3등급 이상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 개념용 문제풀이 속도 향상과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학생. 글이 기본적으로 섬기환이 됐건 슬기환이 됐건 절반 이상 수강한 학생들. 알겠지? 이거 다 완강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섬기환 절반 이상 수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념용 모의고사 병행해도 된다. 내가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섬기환이나 슬기환 다 완강 후에 해도 좋고요. 1월부터 수능 때까지 수시로 반복 훈련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섬기환을 완강하고 난 다음에 2월달 이거 집중하셔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개념용 문제 또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안 나. 그러면 7월, 9월, 10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알아도 빨리 실수 없이 푸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형식. 50회 분량이나 50강 해설 올려주고 스튜디오 촬영. 1월 말까지는 다 완강해서 올릴 거예요. 개념완성 교재 함께 구입할 수 있고 선택하는 겁니다. 고3 N생들만. 개념용 모의고사 이것만 단독으로 구입도 가능해요. 강의도 따로 구성되어 있고 비타민 페이지. 메가스터디에서 교재 따로 구입할 수 있는 페이지 있죠? 거기서 단독 구입도 가능해서 나중에 한번 더 풀어보고 싶으면 이거 활용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자 형태로 되어 있고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야. 너무 분량이 많아서 책자 형태로 되어 있고 13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50회분입니다. 정답과 해설 제공하지만 웬만하면 해설 강의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 해설 강의 들어주면 좋겠고 자, 여기는 추론용은 없습니다. 개념용 문항만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서 자, 문항은 문제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징이 여기 상단을 확대해서 보면 목표 풀이 시간을 내가 해놨어. 7분, 6분, 8분 이런 식으로 난이도에 따라 이 목표 풀이 시간 안에 최대한 풀었으면 좋겠어. 중위권이 됐건 상위권이 됐건 어떤 최상위권이 됐건 어떤 친구가 됐건 응시 날짜 풀이 시간 쓰시고요. 내가 이거 7분에 풀려고 했는데 8분 걸렸어. 9분 30초 걸렸어. 쓰시고. 그리고 마침 개수. 13문제 중에 내가 12개 맞췄어. 14개 맞췄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써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한 번 푸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목표 풀이 시간이 7분이고 해설까지 듣는 거 해봤자 30분이면 한 회분이 다 됩니다. 한 회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할 때, 하루에 할 때 3개 회차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4개 회차 해도 되고요. 5개도 되고요. 보통 3개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10개씩 하지 마시고. 그래서 3개 회차씩 쭉 해주시면 느낌이 좀 다르네. 이런 게 느껴질 거야. 훈련이 좀 되네. 감이 살아나네. 알겠지? 그리고 초반에는 아마 여러분 선배들 생생한 증언인데 초반에는 1회부터 내가 3회까지 했어. 그때는 많이 틀려. 시간도 오버하고. 그래서 괴로워. 내가 섬기가 완강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이 오버하고 많이 틀릴까? 괜찮아. 처음엔 그래. 그런데 계속 반복하잖아. 그럼 나중에 30회, 40회, 50회 할 때 되면은 날아다녀. 진짜. 정말 10분 이내 푸는 것도 어려운데 나중에 되면 5분 내에, 4분 내에 푸다니까. 진짜 효과 대단한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거야. 알겠지? 정답 피해서 간단하게 있는데 웬만하면 해석 강의 듣거나 아니면 요거를 부족하다 그러면 섬기한 서브로서 이런 걸 활용해서 다시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6 생명과학 1 개념적 모의고사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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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하자 맞다 찬 men момент én